첫번째 캠핑 네, 우리는 2024년 첫번째, 두번째? 첫번째 캠핑? 아, 첫번째 캠핑을 왔습니다. 오타리오주의 프레스콰일이라는 캠핑장인데요. 주립공원에 있는 캠핑장인데 처음 와보는 곳인데 과연 복불복이긴 한데 좋을지 안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중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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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이가 저쪽에서 그렇게 그쪽으로 해서 때려야지 그래야 쉽게 들어가겠지? 할 quant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저녁은 비긴면에다가 LA갈비입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은데? 오늘 저녁은 비긴면에다. 오늘 저녁은 비긴면에다. 오늘 저녁은 비긴면에다. 샤워장은 진짜 따뜻한 물이 너무 잘 나와요. 이거 누르면 샤워장은 너무 잘 나와서 샤워 잘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근데 그 톤으로 하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좀 웃겨? 알았어. 그러면 안 할게. 나 불 장난하고 싶다 나도. 오빠 오빠도 막대기 차자. 어렸을 때 동심을 찾아서. 너는 이제 오줌 싼다 오늘. 괜찮아. 괜찮아. 나는 이거 불 주변에 이렇게 장작을 놓으면 장작이 말라. 그래서 물기가 날아가서 좀 있다가 장작 태울 때 잘 타. 말라서. 근데 이미 저거는 좀 물을 많이 먹어먹었나 보다. 근데 저기 뭐지? 근데 저기 뭐지? 저기요? 응. 나 지금 깍게 없던 냄새. 라완아 냄새 퍼펙트해? 와 굉장히 퍼펙트해. 근데 네 얼굴 하나도 안 나와 지금. 괜찮아. 약간 의문에. 의문에 시술해. 아니. 근데 하나도 안 나와 얼굴. 오케이. 내가 난 거 같아. 이거 봐. 컴퓨터 너무 좋아. 벅라완은 아직도 핸드폰을 하는구나. 나완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 편하기도 하는데. 응. 많이. 나야 잘 잤어. 나야 잘 잤어. 딱 또. 어딨어 오지. 뚜껑이. 구멍이. 마이너스. 그리고. 높은 크기. 바비. 이게 진짜 여기가. 저기. 바이너스. 김치 맛있게 익습니다 김치 소세지 짜그리 맛있어? 소기 불교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So can I get us two small black muffin noodles, one chicken noodle and one chellip. Okay, okay no problem. 오늘은 여기에 가십니다. 또담수 스카이라인이 너무 잘 보이네요 역시 캠핑은 딱 하루가 좋아 또담수 스카이라인이 너무 잘 보이네요 또담수 스카이라인이 너무 잘 보이네요 또담수 스카이라인이 너무 잘 보이네요 아 이거 맛있겠다 드라이예징 시키고 있네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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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